안녕하세요. 3년 파고다. 박씨 토익에서 IC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경 강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언제부터 토익을 공부할까요? 라고 많이 묻는데 토익은 3학년에 준비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4학년 때는 일단 자소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쓴다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점수를 만들어 놓아야지 본인 마음도 아마 편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사실은 기초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나요? 그것보다는 2학년 때는 시중에 팔고 있는 토익 어휘책이나 아니면 문법책을 하나 사서 본인이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3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본인이 학원에 오게 되면 시간과 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몇 학년 때부터 공부한다고요? 3학년 때 시험을 봐야 되지만 공부는 2학년 때부터 해두시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추천드립니다.